좋아요, 구독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가져왔고요. 센티멘탈로 맥커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대동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들은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닙니다. 제가 보통은 시가총액 아주 큰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둘 다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안타깝게도 조금 파는 것 같아서 좀 물량을 뺏기는 이런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뺏겼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센티멘탈 종목으로 맥커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 얘기도 있고 인공지능 가속기형 FPGA 수혜주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주가 좋은 전세계적인 회사가 있죠.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그리고 AMD도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제도 미국에서 장 빠지는데도 그쪽만 강세를 3%가량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끝났죠.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유통업체입니다. IT 유통업체예요. 만드는 데가 아니고 그냥 물건을 해외에서 벤더에서 사다가 자기들이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국내사에서 원하면 갖다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로 읽혀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재고 자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좀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사가 재 프로그래밍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FPGA 반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파트너는 이렇게 자일링스나 르네사스, 인터스템, 마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빨간 박스로 친 AI의 발전 이게 FPGA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거다. 수혜가 될 거다. 이런 쪽을 이 유한타 증권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하드웨어 설계 유연성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을 다시 바꿀 수 있다. 고성능이고 저전력이다. 그래서 AMD 하는 GPU GPU와 함께 AI의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평균 14% 이렇게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마침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여기 빨간 줄로 제가 해놨죠.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지만은 좀 눈여겨봐야 될 이런 주식이 되겠고 투자 의견은 없습니다. NR, Not Rated라는 얘기고요. 아직 투자 의견은 없는데 괜찮으니까 리포트를 썼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분기에 보시면은 매출이 아주 많이 뛰었죠. 눈으로 보시기에도 4분기에 400 정도 하던 게 또 더 올라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급격하게 더 좋아졌다. 재고 자산이 좋아지면은 수요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주가는 뭐 어제 6%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전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6%면서 전 고점을 조금 돌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도 조금 샀고 기관도 좀 샀고 그래서 개인이 좀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 RO입니다. 20% 중반대거든요. 유통사가 제조업체랑 달라가지고 유통사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영업마진이 너무너무 좋아요. 18.7%고 단기 순익률이 무려 15%입니다. 여러분 15%는요. 아주 아주 좋은 마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은 제가 이 회사 주식을 더 사겠습니다. 왜냐? 자기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지금 주가는 싸거든요. RO가 25%대다. 그럼 PBR은 2.5배 정도 가야지 사실은 적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1.0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주가 재평가에 도전할 거다. 지금 전 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뚫을 수도 있다. 시가 총액은 좀 작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주식. 맥커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펀더멘탈 주식이죠. 펀더멘탈 주식을 오늘은 대동 말씀드렸습니다. 대동은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니 21세기의 강 앵커 이런 회사를 뭐하러 추천을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 작년부터 아주 들어가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실적 좋은 게 아니고 두산바켓 생각하시면 돼요. 두산바켓 굴삭기인데 소형 굴삭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력은 좀 낮은 마력대인데 지금 그 시장이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동이 미국 가서 좀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것 같고 성장의 열쇠는 수출이다. 이전까지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성장이 안 되는데. 근데 성장의 키를 지금 해외에서 뚫고 있다. 그리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역이 e-bike, 전기 오토바이죠. 이쪽으로 좀 가고 있고 둘째, 모어 로봇. 잔디를 깎는데 로봇가 깎는 겁니다. 이런 것도 미국에서 잔디 많이 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가성비 좋죠. 가성비라는 게 제품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친화, 요구하면 바로바로 고쳐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시장 대응도, 수요가 좀 이쪽으로 바뀐다, 저쪽으로 바뀐다 할 때 매니지먼트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앞에다 K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K 트랙터, 인기가 확산 중이다. 지금 미국, 자기들 세그멘트에서는 미국 업체, 일본 업체가 앞에 있고 여기가 한 마켓 쉐어로 시장 점유율로 한 4위 정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오토바이죠. 그리고 잔디 깎는 모어로 워시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다가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를 재개했다. 주가 보시면 크게 빠질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하면 더 저가 매수로 가능할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저평가 수준이다. 지금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올라온 게 없죠. 그래서 주가도 아까 보신 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리포트가 유한타 증권에서 하나 나왔길래 이쪽 리포트를 아마 제가 많이 봤는데 PER 하단을 적용했다. PER라는 것은 동종 업체, 관련 업체의 평균인 거죠. 그래서 7배 정도 PER의 7배를 지금 봐주는 건데 더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7배 정도로 본 거고 그거에 따르면 목표 주가 계류의 36%다.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맥커스, 펀더멘탈로 대동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